안녕하세요 바르게 살자 라고 하는 2007년 10월에 개봉된 코미디 영화를 보고 제 같은 생각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당시에 그 영화는 정재영 이라고 하는 그 남자 배우가 주인공 이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정도만 입니다 정도만 이름에 이미 그 사람의 캐릭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도만 정도 바른 길만 걷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 정도만 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 그 우직하고 되게 답답한 모습 그런 그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 를 이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바르게 살자는 일본 영화 노는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라를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리메이크한 영화 뭐냐면 여기에는 어 장진 감독의 작품이구요 장진 감독과 정재영 이라고 하는 이름만 이렇게 들어도 이 영화는 충분히 봐야 될 영화로 이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진지한 속에 장진 감독만의 나름의 의미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 라고도 할 수 있구요 예 정도만은 너무 고지식하게 사는 고지식한 경찰 정도만이 은행 강도를 잡기 위한 모의 훈련을 너무 열심히 너무 원칙대로 고지식하게 하는 가정에 생기는 자충우동 자충우돌 코미디입니다 모의 훈련에서 강도 역할을 맡은 정도만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야 그냥 적당히 하는 형식적인 훈련이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정도만은 강도 역을 잘하기 위해 책을 보고 공부하고 사진 답사하고 철저하게 챙깁니다 내가 만약에 강도라면 어땠을까 라고 말이죠 아이러니하게 경찰이었을 때는 아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대개 멸시받고 꼴통 소리를 듣는데 강도가 되었더니 너무 잘하는 거에요 처음에는 대충 홍보하고 끝내고 싶었던 경찰서장이 원리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도의 모습을 보이는 정도만 하고 대시하는 거죠 이게 모의 훈련이 나중에는 전국 방송으로 생중계까지 되죠 이게 뭐지 무슨 일이지 싶을 정도인 거죠 정도만의 강도 역이 어떻게 끝날까 그리고 이 영화는 도대체 어떻게 끝을 맺을까 많은 궁금증과 터져 나오는 웃음 그 장진식의 코미디를 즐길 수 있다면 몇 번을 봐도 또 봐도 괜찮다 라고 할 정도의 영화라고 합니다 이름표 표시가 되어있는 인질들의 상황 이런 것들도 웃기구요 뭐 되게 여러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들죠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불성실한 인질들을 설득해 가면서 차극차극 차근차근 강도에서의 진명 뭐야 제대로 된 모습을 이렇게 내보이는 것들 참 웃기는 거죠 실전보다 더 빡세져 가는 그 모의 강도 훈련 이런 참 얘기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웃긴 거죠 삶이 fm이라서 원래 자리에서 밀려나가지고 교통순경을 하는 정도만인데 매사에 바른 생각하고 행동으로 지내는데 이게 되려 그 사회에서는 왕따 소리를 듣는 한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오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을 주변에서는 답답하다고 얘기하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현실을 꼬집는 비틀어서 얘기하는 현실이 아닌가 라는 거죠 오직하게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사람을 벼락가지라고 비웃고 매도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가 우연히 경찰이 아닌 경찰의 반대편에 있는 은행 강도를 했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강도역에 충실하라라는 상부의 지시를 너무 fm으로 잘 따라서 무시무시한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강도 여행연습이 실전이 되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경찰일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고 관심도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 강도역을 하니까 매스컴에 관심도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거죠 정도만에게는 가짜와 진짜 같고 너눈 매 순간이 진짜였죠 그래서 삶을 항상 진지하게 대했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진지함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캐릭터 자신의 모습을 꿋꿋이 지켜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행연습이 끝난 뒤에도 원래 자기 자리였던 형사로 되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참고 견디고 잘 버텼던 덕분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때로는 너무 우둔하고 오직한 그였기 때문에 정도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준 거죠 어처구니 없는 강도역할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울림과 교훈과 감동을 줬죠 짜고 치는 게임과 같은 인생이죠 우리가 사는 삶은 출발선 자체가 아예 그냥 달라서 나는 저 뒤쪽에 시작하는데 누군가는 저 앞에 시작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가도 발부둥 쳐도 저 사람을 도저히 못 이길 것 같고 나는 정말 열심히 뛰는 것 같고 정말 피터져라 목소리 외치고 더 땀 흘리면서 애쓰는데 스포트라이트는 나한테 비춰주지도 않고 대충 적당히 비위 맞추고 야압하고 손발 비비는 저들이 더 잘나가는 것 같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게 씁쓸하고 답답하죠 나는 왜 제대로 평가를 못 받을까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밖에 안 만들까 조직은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만 볼까 되게 서운하고 서럽고 억울할 때가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 우리 사이에 이 바르게 살자라고 하는 장진 감독과 장재영 배우의 영화는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죠 교훈을 막 던져주는 것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성실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곤모술수와 비겁함과 편법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직함, 우둔함, 때로는 한심해 보이는 저 답답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살아온 인생의 모습이 때로는 과거에 나쁘고 비겁했다고 하면 앞으로 조금이라도 장진 감독의 바르게 살자의 영화의 정도만처럼 좀 우직하게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밝아지지 않을까요? 비록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우직한 바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세상이 바로 잡히지 않겠나 사기치고 남의 뒤동수치고 온갖 편법으로 부자가 되어서 잘 살았다고 잘 산다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남들 앞에서 남들 앞에서 그들은 피우는 이가 아니라 그저 묵묵히 조용히 착실하게 사는 그런 삶을 주인공이 되면 그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제 생각입니다 모의훈련을 실천처럼 하는 그 정도만 예측불회의 은행 강도가 이런 거죠 정도만이 그렇게 얘기하죠 참 이상하네 내가 경찰일 때도 늘 최선을 다했는데 그땐 맨날 무시당했는데 강도가 돼서 최선을 다하니까 인정을 받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경찰일 때도 늘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맨날 무시당하고 말에 뼈가 있죠 말에 뼈가 있습니다 자신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라는 거죠 과거에도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랬던 그를 나중이야 한참 지난 다음에야 사람들이 알아준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웃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려고 했던 영화였는데 보다 보니 중간중간에 씁쓸한 마음과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참 그가 대단해 보였죠 대단해 보였다는 거죠 재미와 긴장이 이어지는 그 바르게 살자의 스토리 결말 되게 궁금하죠 늘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 남들은 고리타분하다 융통성이 없다 유돌이가 없다 답답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융통성이 없는 그 모습이 자신의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보통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모습을 인정할 수 있어야겠다 늘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르게 살자 장진감독의 영화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감히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바르게 살자의 영화 기회가 되시면 적극 봐주시기를 권유드리는 바이고요 이번 영상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